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기역과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전문제고요. 밑에 보시면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꼭 보셔야 됩니다. 유전병 기역은 H와 H스타에 결정되고요. 우열관계는 분명하대요. H가 정상 유전자고 H스타는 유전병 유전자입니다. 우열관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역 유전자와 ABOC 혈액형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답니다. 같이 있다네요. 그러면 ABOC 혈액형이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으니까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3번, 5번의 ABOC 혈액형은 A형. 1번, 3번, 5번의 ABOC 혈액형은 A형이고요. 구성원 6의 ABOC 혈액형은 B형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 5번은 우선 유전자형을 1번, 3번은 모르겠지만 1번은 또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 됐으니까 AA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AA일 수는 없어요. 그럼 6번이 B형이 안 나오니까 5번은 AO, 6번은 BO 이렇게 유전자형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1번은 AA가 있습니다. A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병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딘과 하나에는 유전병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전병 기억이 봤더니 1번, 2번한테 기억이 있는데 3번한테 기억이 없네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우성이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성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는 하나는 기억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정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번에서 A형인데 정상 나왔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도 혈액형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기억이 있고 하나는 정상이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이 여기서 A 정상을 받아야죠. A 정상을 받고 여기서는 그냥 정상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을 받았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O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B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유전병 기억과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7번이 정상 나왔으니까 여기 어딘가 B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혼을 한 거네요. 자, 여기 정상 되어 있고 4번과 5번은 결혼을 했습니다. 5번은 A5인데요. A5 그런데 유전병 기억이 없으니 둘 다 정상 자, 그러면 6번은 B5인데 지금 여기 5번한테서 O 정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에 기억이 있을 거고요. 이걸 4번한테서 받았다. 이걸 4번한테서 받았으니까 여기가 B 기억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이 B 기억은 1번한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2번한테 B 기억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한테 B 기억을 받았기 때문에 1번한테는 A 정상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기를 같이 보시면서 옳은 것 골를 했으니까 4번의 ABOC 캐릭형은 AB형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의 H 스타 이 6번의 H 스타인 기억 유전자는 결국엔 4번한테서부터 왔고 2번한테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니고요. 됐죠? 그 다음 지금 7번 동생이 태어날 때 그랬는데 7번의 부모 4번 5번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나 연관형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기억은 나타나지 않고 A형일 확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AB형이라 안 되고요. 이 친구는 B형이라 안 되고 기억이 나타나지 않는 A형이고요. 여기도 기억이 나타나지 않는 A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일 거야. 답은 ㄱ, ㄷ,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